나 그럼 방 치운다? 네, 방 치워요. 그럼 나 여기 치울게. 어휴, 세상에. 어머, 어머. 아, 이거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스타일이시네. 어, 저거 왜 저런 거를... 어? 어머, 어머. 가, 허유. 저러면 지저분해지는 거야. 형, 반찬통도 안 쓰는 거 버릴까요? 반찬 한 통은 정리를 잘해서 부피를 줄여야지. 이 집은 그냥 반찬을 원래 잘 안 먹어서 반찬통이 필요가 없는데. 어, 한꺼번에 하나 해가지고 한 번 먹고 있는 거 같아. 근데 뭐 주부님이 버리시겠다 그러면 주부님이 알아서 버리셔야지. 반찬통이 많이 필요 없어. 어. 반찬 한 통은 정리를 잘해서 부피를 줄여야지. 어휴, 형 텀블러도 너무 많아, 솔직히 우리 이거. 나 다 쓰는데 뭐. 버려, 버려. 얜, 얜 버려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쓸 거지? 어, 또, 또. 아휴, 그거. 이거 크게 비슷한 거 해가지고. 어휴. 아휴, 모르겠다. 제 물건이라면 그냥 이렇게 다 버릴 텐데 이제 제 물건이 아니라 또 형 물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손 쓸 수 없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거 같고. 하긴. 또 막 버리고 나면 남이 싸워. 또 어딨냐 그러면. 그리고 형의 집에 살리면 자기네들이 들어온 건데 아무거나 형도 버리자고 그럴 수도 없지. 옳지. 일단 여기는 바다 끝. 네, 여기도 고거 다 됐어요. 그럼 나는 화장대 치울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야, 천훈아 박스 하나만 들고 와봐. 박스? 어, 쓰러진 거. 버리고. 아, 저런 거 다 버려도 될 텐데. 음. 다시 올릴 거다, 다시 올릴 거다. 이거 뭐고 이거? 이게 내 군바리 때. 우와. 아니, 원스타 아니에요? 준, 준장 아니야? 워낙에 그 놈복에 생기셨구만. 어, 이거 뭐 봐, 이거. 아니, 17살 때래요, 선생님? 어머, 17살 에임이 막니였네. 어떡하지? 여기 봉식이 어르신 사진이 있다, 여기. 와서 한 번 봐봐. 아, 이거 할 거 많은데? 이리 와봐, 이리 와. 봉식이 변천사 초등학교 때 엄청 예쁘게 생겼어. 어릴 때는 진짜, 어우 너무 귀여워. 고등학교 때도 이쁘게 생겼는데. 유도했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때 유도 시절. 아. 상대방으로 만났으면 저거 기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생겼네.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이게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갱단인데 갱단? 고1, 고1. 아유, 난 정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